아 네 반갑습니다 폴란드하스의 닭입니다 어 오늘 지금 추자도로 들어가려고 진도항 진도에서 산타모니카 타고 추자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비가 살짝 오는데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수원이 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비가 와서 적정한 수원으로 바다를 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 화 숲 2박 3일 원래 3박 4일을 하기로 했는데 2박 3일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집 많아요 지금 여기 집 다 실어야 돼 지금 여기 집 다 실어야 돼 크 집 많다 하여튼 추자도 도착하고 여행하는 느낌으로 이번에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무거워 모바일 신선하면 되잖아 아 무거워 flight 도장 1박 2Notes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추자도 낙시행 하지 마세요 와 진짜 지금 현재 시간 공항 10시 17분 10시 8시 30분 어디로 나 아 1 아 1 아 잉 잉İ 아우 날씨 길타이기죠? 아유 더웠어 나도 못봤어 멀리 오지밥 방이 어디있지? 드럭이에요? 여기는 거기 납떼기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휴멘트 밑에 있는데 그게 찐닭시랑 누워라 아우 아 2층 어휴 아휴 이번 3일 동안 무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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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우 좋아좋아 이야 야 누구 뛰는거 봤나? 우와 우우 시청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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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ad